안녕하세요. 여소신의 달기입니다. 짜자잔! 제가 최근에 합식했던 아이들만 한번 데리고 와봤고요. 토분에다가 심었던 아이들 데리고 와봤습니다. 사실 몇 종류가 더 있는데 여기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지 않아서 이 정도로만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. 이제 뭐 하나씩 외도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 좋지만 저는 또 이제 예쁜 아이들을 좀 풍성하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로제트가 합식을 할 만한 이런 아이들이면 이왕이면 저는 이제 조금 여러 아이들을 합식을 해서 키우려고 하는 편인데 이렇게 또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네요. 이제 합식하고 나서 저는 이제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났다가 이제 물을 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입장이 좀 쪼글쪼글 거려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아이들 물 흠뻑 먹고 또 최근에 합식을 해줬던 아이들은 가을비에 조금 노출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건강하게 비 맞고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. 하나하나 예쁘게 얼마나 자리 잘 잡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아이는 지금 핑크팁스예요. 제가 농장에서 이제 천원에 사가지고 왔던 아이들인데요. 여기 지금 촉촉하게 물방울이 좀 맺혀 있네요. 직접적으로 물을 비를 많이 맞은 거는 아니고 이 아이들은 살짝 이렇게 바람결에 불어오는 비를 좀 맞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아주 입장이 짱짱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비를 맞거나 하면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 물이 좀 고여 있잖아요. 시원하고 바람이 잘 불 때는 충분히 이 사이사이에서도 마르지만 강한 햇빛이 있거나 좀 말이 좀 더울 때는 사이사이에 있는 물을 이렇게 에어펌프로 이제 좀 걷어내 주시는 게 또 중요하겠죠. 핑크팁스는 워낙 이제 물이 또 잘 드는 편이에요. 입장 끝으로 굉장히 핑크하게 물들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? 이 아이도 뭐 특별히 문제없이 뿌리 지금 잘 내리고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수빙입니다. 수빙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 계절금처럼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색깔이 조금 금색깔로 좀 바뀌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또 이렇게 조금 뽀얗게 백분도 내려앉는 아이여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지요. 하엽이 지면서 뭐 목대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수빙을 보시면 입장이 밑에 있는 입장들이 그렇게 쉽게 막 떨어지면서 자라진 않고요. 입장이 좀 많이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... 그렇게 좀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른 또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농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사가지고 왔는데 깍지벌레가 뿌리에 너무 많아서 뿌리 다 버리고 그냥 줄기만 다 잘라서 제가 줄기 적심으로 합식을 해준 아이들인데요. 입장도 이제 쪼글거렸을 때 물을 줬을 때 짱짱하게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충분히 뿌리를 아주 잘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아이들은 이제 수연입니다. 수연도 제가 정말 저렴하게 사가지고 왔었던 아이들이에요. 뿌리 내리고 입장이 쪼글거려져서 입장에다가 충분하게 물을 좀 줬고요. 지금 입장이 조금 더 짱짱해진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수연도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. 또 이제 잘 키우면 목대를 또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좀 햇살에 내놨더니 살짝 조금 햇빛에 화상을 입은 감은 있는데 다시금 조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 아이는 이제 파인 루비인데요. 이 아이들도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며칠 강한 햇살에 조금 햇살에 좀 탔어요. 그런데도 은근히 이 아이들이 얼굴이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품종이 좀 강한 편이어서 아주아주 뭐 잘 견디고 화상이 입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걱정이 됐는데 네,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이렇게 조금, 네, 요런 한두 개 정도만 좀 화상을 입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밖에서 계속 지금 노숙시켜주고 있고요. 에그리원이에요. 에그리원. 너무 예쁘죠. 에그리원은 바닐라비스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주 고급진 다육이인데 가격대가 또 너무 저렴하죠. 이 아이들도 제가 이제 천 원을 주고 사서 지금 합식을 해준 아이들인데요. 아주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물 먹고 굉장히 입장이 좀 단단해졌어요. 이 아이들은 어린 다육이 묵은둥이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예쁘게 또 물을 들여주는 아이들이고요. 또 특히나 이런 에그리원처럼 빠르게 물이 드는 아이들은 또 빠르게 물도 빠지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 실내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햇빛도 많이 보여주시고 좀 짱짱하게 통통하게 좀 살찌운 다음에 겨울을 보내면 훨씬 더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아직은 좀 어린 다육이기 때문에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노숙을 시키면서 조금 묵혀두면 훨씬 더 좋겠죠. 이제 에게리아인데요.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이거 한 3,000원 정도 주고 살짝 조금 묵혀져 있는 아이들을 샀어요. 좀 묵은둥이 아이들이죠. 나름 이렇게 좀 입장을 보시면 좀 묵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도 조금 묵혀져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오랫동안 잘 묵어지면 여기서 얼굴도 더 작아지고 훨씬 더 또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에게리아도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합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지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합식을 해줬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. 아이시그린. 농장에서 가지고 올 때부터 굉장히 좀 말랑거렸었고 제가 또 이제 집에다가 한참을 또 놔둔 다음에 합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합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쪼글거림이 심했던 아이예요.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내리길래 이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충분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수돗물을 주는 것보다 가을비에 좀 촉촉하게 맞으면 훨씬 더 좀 건강하고 단단해질 것 같아서 비를 지금 맞춘 상태인데요. 이렇게 건 입장들은 아직도 조금 쪼글쪼글해지지만 지금 안쪽으로는 이미 벌써 물을 먹어서 아주아주 입장이 단단해졌어요. 이렇게 봄에 봄비 흠뻑 맞고 또는 가을에 가을비를 흠뻑 맞으면 다육이들이 아주 폭풍 성장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날씨도 워낙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물을 잔뜩 먹고 합식을 하는 아이들은 물 먹고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 되도록이면 통풍이 잘 되는 실외에 놔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온슬로우입니다. 온슬로우도 지금 비를 좀 맞췄어요. 제가 합식하고 나서 한참 뒤에 물을 줬는데도 물의 양이 좀 적었는지 쪼글거림이 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 좀 물이 부족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이 가을비를 좀 흠뻑 맞고 충분히 하루 이틀 좀 촉촉한 상태로 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하루 이틀 이렇게 비 맞고 밖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말랑거려졌던 이런 입장들이 아주 다시 단단해졌어요. 물 많이 먹고 이런 상태로 이제 가을을 또 이제 밖에서 나면 아주아주 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가 내릴 때는 비 맞추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.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비를 맞추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빗물 받아서 저는 또 그 빗물을 나중에 물로도 좀 많이 활용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보통 봄에도 합식을 좀 많이 하시지만 저는 가을에 합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봄에 이제 합식을 하면 이제 한 계절만 지나도 여름이기 때문에 정말 묵어있는 다육이들 그리고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다육이들도 사실 여름 장마를 보내기가 매우 힘들잖아요. 특히나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들은 여름 장마 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가을에 합식을 하셔서 가을 잘 지내고 겨울은 웬만해서는 사실 이제 다육이가 죽지는 않거든요. 냉에만 조심을 해주시면 겨울 지내고 봄 지내고 나서 이제 여름 시즌을 맞이하면 훨씬 더 좀 건강하고 잘 활착이 된 다육이 상태로 여름을 보내기 때문에 봄에 합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합식을 하실 분들은 가을 지금쯤 가을에 합식하는 거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합식했던 아이들 소식 전해드렸고요. 점점 점점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있거든요. 또 한 번 가을이 깊어지는 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4달 다시 오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